스마트폰이 기존의 핸드폰과 구배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핸드폰은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실려있는 프로그램만 쓸 수가 있었죠 스마트폰은 마치 컴퓨터처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앱스토어에는 30만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폰에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죠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걸 대기상태라고 합니다 대기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이 다 차단이 되어 있고 전원의 전기의 사용도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상태에서는 훨씬 더 배터리를 오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 밑에 보시면 홈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홈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켜지면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밀어서 잠금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으면 되는 건데요 자 밀어서 잠금 해제라고 하는 이게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아이폰의 상태가 잠금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금 상태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사용자가 화면에 이렇게 터치를 해도 아무런 기능도 작동을 하지 않죠 바로 그 상태가 잠금 상태입니다 잠금 상태가 언제 필요하냐면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핸드백에 넣거나 아니면 손으로 들고 다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 화면이 눌러지면서 누구한테 전화가 간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난처하죠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 상태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잠금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홈 버튼을 눌러서 일단 잠금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하얀색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터치해서 끝까지 갖다 놓고 손가락을 떼시면 보시는 것처럼 잠금 상태가 해지되고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저는 지금부터 홈 화면이라고 할 거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홈 버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바일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앱 아시겠죠 그래서 앱을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오늘 날씨가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설치되어 있는 앱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앱들인데요 앱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을 찾으면 되겠죠 지금 날씨가 궁금하면 날씨라고 마침 적혀있는 앱이 있네요 그럼 이 앱을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실행시키면 현재 날씨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앱을 실행시키게 되면 그 앱을 끄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이 앱이 첫 번째로 꺼지면서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버튼을 눌러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종료됐고 홈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스토어라는 것이 아이폰에 있고 이게 앱스토어입니다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0만개가 되는 프로그램이나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면서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 화면 안에는 이 앱들을 이렇게 4개, 4개 이렇게 되니까 4, 4, 16개, 이 밑에 있는 것까지 하면 20개의 앱들 밖에는 이 한 화면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앱들을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지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 손가락을 화면에다가 터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 화면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면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한 화면에 표시되는 이 앱들의 어떤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앱을 많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페이지만 늘어나게 되면 그 많은 앱들이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페이지는 요령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첫 번째 페이지에다 배치를 시키고 자주 쓰지 않는 앱들을 뒤 페이지에다가 배치를 시키면 이 전화기를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자주 쓰는 앱을 실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령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페이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앱들의 위치를 바꾸고 다른 페이지로 앱을 위치시키고 이런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편집 모드가 있습니다 편집 모드는 뭐냐면 앱들의 위치나 여러가지 것들을 변경시킬 때 이 편집 모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앱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편집 상태고요 이 편집 상태에서는 앱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설정이라고 하는 아이콘과 카메라라고 하는 아이콘에 카메라라고 하는 앱이 있는 곳에 이 설정 앱을 이동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요 자 손가락을 터치하고 움직여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카메라 앱을 이 사진 앱이 위치하는 곳으로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비켜주죠 그리고 손가락을 놓으면 앱이 이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이동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지금 한 것은 같은 페이지 한 화면 안에서 앱을 이동을 시켰던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페이지에 있는 앱을 다음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카메라 앱을 제가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시킬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앱을 딱 붙잡아서 이 화면에 이 측면 있죠 우측 측면까지 갖다 놓게 되면 페이지가 전환되면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원하는 곳에다 위치시키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우선 우선 이동시키려고 하는 앱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요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화면 측면을 갖다 내면 페이지가 바뀌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다가 위치시키면 이렇게 이 앱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편집을 끝낸 다음에는 이 밑에 보시면 홈 버튼이 있는데 이 홈 버튼을 터치하면 이 편집 상태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앱들을 이렇게 끌어도 움직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고정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여기 있는 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많은 앱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리라고 하는 아이콘 있죠 이 관리 이 아이콘에 보시면 자 자세히 보면 여기 아이콘 안에 또 다른 아이콘들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리 아이콘 안에 이건 뭐냐면 이 관리라고 하는 그룹 안에 이 세 개의 앱들이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관리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이 터치를 해볼게요 이 앱을 터치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앱들이 나타나죠 캠 캘린더 시계 미리 알림 그리고 이 중에서 시간을 보고 싶으면 시계 시계 아이콘을 터치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계 앱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 그룹 기능이고요 다시 이 빈 공간을 터치해 주시면 예 열렸던 화면이 닫히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그룹은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제가 지금부터 어 여기에 있는 그 음악과 게임 센터 라고 하는 앱을 합쳐 볼게요 아이튠즈도 합쳐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튠즈라고 하는 앱을 터치해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앱 위에다 올려 놓게 되면 두 개가 합쳐집니다 자 우선 편집 모드로 바꾸고요 기다리면 편집 모드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이콘을 음악 위에다가 올려 놓고 손가락을 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있었던 아이튠즈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음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제가 터치를 그 홈 버튼을 눌러서 편집을 바꿨죠 자 음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 그룹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룹 이름은 이 컴퓨트 이 아이폰이 자동으로 이 앱들의 성격을 파악해서 추천해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 그룹을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 센터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다시 음악이라고 하는 그룹에 추가시켜 볼게요 자 우선 편집 모드로 바꾸고요 그리고 아이콘을 음악 위에다 갖다 놓고 손가락을 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음악 아이콘 음악 그룹 안에는 세 개의 앱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요 지금 그렇게 됐죠 자 편집 상태를 해제하고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앱을 그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 네 이렇게 자 다시요 자 여기 있는 그룹을 실행시키고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아이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터치하고 있으면 이렇게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음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룹명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음악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렇게 딱 찍어주게 되면 밑에서 키보드가 올라옵니다 그럼 이 키보드에다가 원하는 문자를 작성을 하시면 이 그룹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이죠 예 아직 제가 이 키보드 타이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키보드 타이핑하는 법을 모르신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에는 여러 개의 많은 앱들이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앱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편집모드로 바꿔야겠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다시 부들부들 떠있죠 이게 편집모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아이콘은 X버튼이 있고 어떤 아이콘은 X버튼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X버튼이 없는 것들은 삭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X가 있는 것은 삭제가 가능한 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버튼을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앱을 삭제할 것인가 라고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삭제를 누르면 저 앱이 삭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그룹을 삭제하고 싶으면 그룹은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을 열고 여기 있는 그룹의 요소들을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앱까지 모두 빼주면 그 그룹 자체는 삭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삭제가 삭제할 수 있는 아이콘이 없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한 앱들입니다 이런 앱들은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할 수가 없는 앱들이에요 그래서 삭제할 수 있는 앱은 앱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런 외부 개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앱들만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앱스토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 앱스토어를 통해서 그 앱들을 다운로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 앱스토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이 앱스토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앱스토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